인수기 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탈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하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국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요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쌓아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요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요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조차튼 즉 그에 갔던 땅으로 배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고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요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살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곳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렉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옥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치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최양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0편 제50장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바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 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부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사야 제 3장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미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 관하라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단일기를 협화하느니라 요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요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노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니여 주만군의 요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요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요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시완과 코고리와 예복과 거둣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옵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재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하는 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무아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제4장 그날의 일고 뼈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의 요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요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브리서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적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내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적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늘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충고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암화 하셨으니 적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이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잊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수기 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욕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쌓아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건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조차튼 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고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살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곳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채양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와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0편 제 50장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대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바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마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부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사야 제 3장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시프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환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미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 관할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단일기를 협파하느니라 요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요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노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니여 주만군의 요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요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요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시완과 코고리와 일복과 거둣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뽀옵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재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높은 이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무아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제4장 그날의 일고 뼈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브리서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적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주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적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늘고 단산하였으나 인퇴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충고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냄니라 저희가 나은 바 본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무리라 하셨으니 적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들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이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잇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수기 제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루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싸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건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조차튼 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고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 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 살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곳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렉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혁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치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의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돼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0편 제 50장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부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사야 제 3장 보라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시프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환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미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미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 관할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단일기를 협파하느니라 요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요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노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만군의 요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요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요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허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시완과 코고리와 예복과 거둣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뽀옵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재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높은 이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앉은 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무아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제4장 그날의 일고 뼈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오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어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브리서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료운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적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적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늘고 단산하였으나 인퇴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충고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울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의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이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잊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